우리의 방역의 지금 노력이나 그동안의 조치들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지구상에 있는 어느 나라보다도 신속하고 또 인구를 대비하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만 인구를 대비해서 본다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의심 사례들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검사를 해서 조기에 환자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첫 개소를 시작한 생활치료센터는 현재까지 865시를 확보한 상태이며 현재 765명의 경증환자들이 입소하였습니다 각 센터별로 병원과 협진체제를 갖추고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극박한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치료센터의 설치와 입소자의 분류, 확진 환자의 이송 등이 여러 기관들의 협조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자 분류와 의료상담에 참여하시는 의료인들과 생활치료센터를 제공해 주신 공공기관, 기업들, 지자체, 또 구준일을 도맡아 하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대구은행연수원, 천안소재의 우정공무원교육원 등이 생활치료센터로 새롭게 개소할 예정이며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국민연금청품리조트, LG디스플레이 구미기숙사 등이 4주 초까지 개소 준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중앙교육연수원, 삼성인력개발원, 농협교육원, 서울대병원, 인재원, 한티피정의 집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4주 초까지 생활치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현재 입소규모인 804실에 더하여 1600여 명이 추가로 입소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늘 총리께서는 아침 회의에서 제천시와 같이 타지역 환자들을 포용하시기로 한 지자체들과 주민들의 결정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한편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진을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한병원협회, 중소병원협의회 등의 적극적인 협조의사 표명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였고 오늘 중대본과 양해각서를 맺고 향후 의료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경북 경산시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북 지역의 신규 환자 수가 오늘 0시를 기준으로 123명이 발생하여 처음으로 세자릿수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56명이 경산시에서 보고된 환자이며 어제부터 봉화위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 49명의 다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인접한 지역인 경산시와 경북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환자 가운데 신천지교회 신도와 관련된 감염이 63%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대구와의 지리적 인접으로 인하여 2차 감염을 통한 소규모 시설 등에서의 집단 발생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전체 지역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어제 확대하고 행안부 복지부 소방청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특별대책지원단을 경산으로 이전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자체적으로 경산 소재의 중소벤처기업연수원과 관리의료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생활치료센터를 준비 개소하였고 어제 30명 오늘 오전 31명 등 61명의 경증환자 입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인 대응이 돋보인 모범사례로 평가되며 중대본은 이 시설을 오늘 국가지정센터로 지정전환하고 향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중증환자 병상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29개의 국가지정격리치료기관에서 운영중인 음압병상은 모두 198개입니다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16개 국립대학교 병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긴급하게 가동할 수 있는 중증환자 치료병상 250개를 3월 중 신속하게 확보할 계획입니다 병상 확충과 함께 중증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의 환자 전원 체계를 잘 갖추고 가동토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전원 지원 상황실이 신속한 전원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가 아닌 해당 의료기관과 직접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65건의 전원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병원별로 가용할 수 있는 음압병상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병상현황 파악 정보시스템을 가동하여 관련 정보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로 하였던 신천지 교인과 교육생 명단 그리고 구체적인 예배 출결 내역 그리고 보유시설 자료 등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역학조사팀과 대검찰청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팀이 함께 참여하여 분석 중입니다 최대한 좀 신속하게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립대학병원 병원장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공유하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더 좀 어찌 보면 여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내부적인 토의를 해서 좀 서울대학병원이 먼저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된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증 환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가 전체가 가지고 있는 198개의 병상 국가가 지정해서 평상시에 운영비까지도 지급하고 있는 이런 병상이 198개에 불과합니다만 늦어도 3월 말까지는 저희가 한 이것을 추가적으로 250, 한 4개 정도를 국립대학의 16개를 통해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약 한 77개 정도가 아마 이번 주말까지 작업을 하면 우선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주에도 좀 서둘러야 되는데 다만 중증 질환 치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병실보다도 장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각 국립대학병원 측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계십니다 한편 민간병원, 상급종합병원하고 또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더라도 의사가 있고 역량을 갖춘 이러한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확보의 노력을 같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좀 구체적인 상황이 발표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최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가 필요한 물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 등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민간병원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인프라와 인력 등 자산 등을 최대한 단시간 내에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을 해서 같이 협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의료 전문가들하고의 논의를 거쳐서 지침을 개정한 내용에 따르면 지금 자가 격리되고 있는 이분들은 3월 8일 날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가 됩니다 대구시가 추가적인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는 판단해 볼 문제입니다만 어쨌든 국가적인 지침이고 이것이 여러 전문가나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라는 점 그리고 어제 아마 방대본 브리핑에서도 유사한 질문을 하셔서 똑같은 답변을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현재 제한된 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안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점이 있다라는 점을 상기 드립니다 다만 대구시의 경우에 아마 3월 8일 이전에 대체로 지금 자가 격리가 되신 분들에 대한 PCR 검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충돌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우선 일본의 조치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이 어떠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방역의 지금 노력이나 그동안의 조치들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지구상에 있는 어느 나라보다도 신속하고 또 인구를 대비하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만 인구를 대비해서 본다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의심 사례들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검사를 해서 조기에 환자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파악된 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최대한 투명하고 신속하게 지금 아마 이 브리핑도 아리랑TV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국제사회하고 외신에 대한 브리핑도 다음 주에 저희가 준비 중입니다만 외교단에 대한 자료 제공 그리고 외국에 있는 우리 공간들을 통해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주한 외교단에 대해서도 오늘까지 두 차례의 설명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국제사회와 신속하고 투명한 이 정도로 투명하게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평가받을 만큼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감안한 조치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렇게 강할 수 있기에 bible 그리고 leftovers 我们 承บ 마음 ません 그런데 에